꽉 채우고요 C4 C4 어? 이거 뭐야? 뭐야 이거? 야 폭탄! C4 내가 지금 두방썼는데? C4 있는데가 있을텐데 HMG 저기도 있네? 아 저기있다 C4 저 반대편에 있네? 아 여기 됐네 C4 C4를 채우고요 아! 잠깐만 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던진거 안 터트렸는데? 지금 생각났어 아까 던진거 안 터트린거 잠깐만 노바 그러고 보니까 권총 있지 않을까? 쟤네들? 해머에서 노바로 좀 바꾸죠 총을 권총을 해머네? 다 해머 갖고 있네? 다 해머 갖고 있네? 자 일단 한군단을 폭파시켰고요 자 저기로 가보세요 기타 하하 하하 글쎄요 고 올라오면은 터트려야지라고 생각하고 한건데 이건 뭐야 전술? 우회? 우회하긴 너무 늦지 않았니? 애들이 없는데? 우회하기? 자 12미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ый 오오오오옹 잠을 적 체크 하고요 안보여 밝아서 어두운 데서 이거를 해야되는데 아이 색깔 다르게 하는거 없나? 애들 차라리 구분이 안돼요 자 저쪽으로 가서 숨어있자 아 근데 아 나노비전 에너지 다는게 장난이 아닐거 같은데 클록이 나노비전가 아니라 에너지 좀 채워놔 야 애들 너무 많아요 어어 잠깐만 너 거기서 맞는거같애? 나 이쪽에 있는데? 오호 역시 클록이란 좋은거에요 완전 사기지 쟤네들 입장에서 한명 죽이고 갑자기 없어지고 사기 캐릭이 어디있어 그리고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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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오오오 사기계도, 다고렌 장소는 없습니다 사기계도 뭐 여기도 세뇌대 맞으면 그냥 죽는거지 뭐 어? 설마? 아 여기서부터야? 아 너무 짜증이 나는데? 아... 그냥 쉽게 갈려다가 아 쟤네들 안죽이고 그냥 통과하죠 아 죽이지마 귀찮아 귀찮아 스텔스로 통과 다 통과 안죽임 진정한 의심플레이가 뭔지 보여드리자 예 다른 방식으로 다시 가죠 이번에는 스텔스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지원팀 빨리 보내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 가분히 아무도 없거든 뭔가 이상하거든 뭔가 터졌는데 가분히 아무것도 없거든 어? 이쪽으로 갈 수도 있나? 자 에너지 좀 채우고요 아... 글로킹 에너지 다는게 이렇게 느리니까 정말정말 좋습니다 저기도 슬쩍 가서 애들 죽이지 말고 슬쩍 가서 그냥 폭발만 폭발하고 그냥 나오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슬쩍 슬쩍 클로킹에서 앉아서 가면 정말 에너지가 안 줄어요 정말 좋죠 예 원대 생각하면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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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정말 곱하기 100 좋아요 원에서는 좀만 가면은 그냥 다 들키고 앉아서 가건 일어서서 가서 일어서서 가건 다 들키고 세이징 어 여 입구 어디야 야 입구 찾아야 되는데 50% 이내에 찾아야 돼 아 입구에 얘가 찍히고 있는데 아 그냥 가는거야 그래 가 이번에 컨셉은 들키지 않는 체크포인트에 도달했대요 자 얘를 좀 채우고 자 달리 준비해야죠 오오케 야 근급지원이 필요하대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었다 오세요 도착해보니 아무도 없었다 컨셉이기 때문에 도착을 해도 괜찮아요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지도가 안 보이지 참 자 저기 백명미터에요 야 어떻게 포스아미라미라고 하냐 이미 터졌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야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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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러 미니트 야 여기 못가잖아 어 여 여 여 여기로 갈수 있을까 네 어린시 어린 반품할수도 없어요 다시 다시 올라가야돼 아하 아 나 올라갈수 있었는데 여기였지 아 여기구나 아까 거기가 이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갔으면 됐는데 아 야 가봐 야야야야야야 이 턱을 못 넘는다는게 말이 돼? 아니 앉아서 발이 안올라가나? 자 에너지 채우고요 어 이쪽으로 갈필이 없잖아 일로가서 저기로 이렇게 뛰어넘으면 되지 않나 예 이쪽으로 뛰어넘죠 자 뛰어넘기 전에 에너지 채우고요 자 뛰어넘기 전에 에너지 채우고요 누구있나 없나 살짝 보고 중간중간 에너지를 계속 채우세요 자 아무도 못봤을거야 야 이거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눈 감고 뜨고 한번 깜빡거리니까 폭탄이 두개 터지고 도착해보니 도착해보며 아무도 오오오오아 누군가 있어 엄마ان 저 거의 다 왔네요 들키지 않고 가기 컨셉 너무 쉬운데요 여태까지 열심히 전투해보려고 어떻게 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폭탄도 던져보고 막 총도 쏴보고 열심히 고생이랑 고생은 다했는데 알고보니 스트레스하고 그냥 가는게 정답이었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저기 열린 데가 있군요 아무도 몰라 스토리티 룸에 도착해 해머 어? 설마? 아 나 또 그건줄 알았네 자 자 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터널로 이렇게 가래요 뭐 어디가 터널인지 모르지만 여기 보이잖아요 저기로만 가면 돼 예 왔다갔다 하네 여기갔다 저기갔다 밑에 있는 것 같은데 터널라고 하는거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진 않을거 아니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줌 쌀 오줌 쌀어오셨나? 담배 담배 담배가 구름과장 뱉었나? 어쨌든 운이 안좋으십니다 오줌 쌀어엘 아 아